뭐할라고? 제품 특징은? 튀김옷에 감자칩이 있어서 바삭하고 케찹가루가 뿌려줬대요. 근데 우승은 뼈치킨인데 왜 순살시켰어? 아니 이게 오늘은 손으로 자꾸 뜯기에는.. 됐고 일단 먹어봐. 짜잔! 옛날 것 좀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. 몇 번에 말해야 돼. 맛은 어때? 후라이드치킨 케찹 찍어 먹는 맛. 대회 우승할만한 맛이야? 이거 우승하긴 좀 에바 아니여? 소스 맛은? 소스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여. 그냥 먹는 게 나아. 그럼 다음에 또 먹어, 안 먹어? 안 먹어.